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안동과 경산 구미에 수소 충전소 4곳을 새로 설치합니다. 안동은 도청 신도시 천년숲에 충전기 1기가 설치되고 내년 상반기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수소 충전소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성주 휴게소와 상주 외답동 2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올해 말까지 6곳에 충전기 8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